TED BOYS 어 일단 저희가... 뭐... 유리하고 이길 기회는 엄청 많았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진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못해서 진 것 같아요 압박감 이런 거는 잘 못 느꼈고 그냥... 오늘 제가 좀 못했던 거는 2레벨 안 좋게 당한 거라 좀... 계속 미드 정글 쪽에서 챔피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. 그냥 저희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다가 역전 당해서 져서 진짜 너무 아쉽고 다음 경기 정신 잘 차려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학원이 형이 먼저 물리면서 시작한 한타였는데 저희가 이제 백업 가는 과정에서 안 좋게 물려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제 백업 가면서 좀 콜이 갈려가지고 좀 안 좋게 일어난 것 같아요. 배기가 일단 그 좀 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변수를 만들기에 용이해가지고 뽑았던 건데 오늘은 그게 좀 잘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별다른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좀 무난하게 하는 팀인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실수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면 충분히 다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연패하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그냥 내일 열심히 좀 멘탈 잘 잡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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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